어제 기재의 국가함에서 민주당은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돼 총체적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정부 정책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국가함장에서 가짜 위기술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1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하반기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건전재정 의지가 확인되었고 대외 건전성과 거시경제성과가 경고하다며 호평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IMF 아시아태평양지역국장은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현재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정부의 재정정책과 거시경제운용만큼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객관적 평가입니다. 민주당이 근거없는 국가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의 실패의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을 부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